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보는 내내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정말 어지러운 마치 여자 까르띠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여친이 있는 남자랑 결국에 선을 넘고 말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내 남자가 된 거죠 알겠어요? 절대 꽁파 같은 거 아니니까 욕하지 마요 내 남자라고 원제 여친이 있는 남자와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중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자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 써봐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전쯤에 하루는 친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 있든 정말 꿈에서도 그리든 그런 저의 이상형을 발견했어요 살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많이 부끄러웠지만 지금 아니면 안되니까 용기를 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 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간 예? 이러면서 살짝 당황을 하긴 했지만 금방 아 폰 번호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이 남자 나이는 저보다 4살 더 많았습니다 여하튼 그때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썸을 탄 거죠 그러다 하루는 밤늦게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 제대로 타서 모텔을 갔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처음엔 이 남자한테 여친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 전에 번호를 주길래 당연히 여친이 없는 줄 알았죠 실은 저도 그래요 전 남친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헤어진 거라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임자가 있는 남자는 절대 안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 오빠한테 번호를 먼저 딴 거고 정확히 한 달 만에 여친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밤을 보낸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사귀는 거 맞지? 나 오빠 좋아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어? 나 여친 있는데? 이런 순간 이게 꿈인가 싶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혼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서로 연락이 없다가 일주일 정도 흐른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엄청 전화를 받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오빠 여친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받고 싶었는데 다시 한 달이 흐른 바로 어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최근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톡으로 오빠 뭐해요? 이렇게 보냈더니 어? 출장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중이야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빠 많이 피곤하겠다 이랬더니 어? 완전 피곤한데 지금 여친이 만나자고 해서 가야 돼 하하하하 이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긴 했는데 궁상 맞게 또 눈물이 나와서 집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나도 오빠 여자니까 그래서 뺏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동시에 전날 제가 받았던 상처들 이거를 오빠 여친에게 주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너무 힘이 들거든요 저는 앞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러다가 나 정말로 나쁜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댓글 1번 크크크크크 뺏는다 이랄지 아이고 김치국 오지게 처마시고 있는구만 아니 그 남자가 여친이랑 헤어진다고 치자 그리고 너를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너를 만날 때 과연 너 하나만 볼 거 같냐? 어? 누가 그걸 장담해? 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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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예? 뭐라고요? 그 남자를 뺏고 싶다고요? 아니 잠깐만 뺏을 수는 있고 어? 뺏을 수 있냐고 지금 피곤한데도 여친 보러 간다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구만 아직도 모르겠어 님은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그냥 꽁파야 아무리 들이대도 세컨드 이상은 될 수가 없는 운명이라고 댓글 끌 끌 끌 여친 보러 간다고 얘기한 거에서 게임 끝났지 뭐 2번 아니야 이건 엔조이도 세컨드도 아니야 그냥 원나잇이야 3번 야씨 역시 남자는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구만? 봐봐 아무리 대놓고 그지 같은 짓을 해도 끝내 정신 못 차리고 몸과 마음까지 다 바칠 호구 같은 여자가 있자노 4번 와 저 남자 새끼 자고 난 뒤에 여친 있다고 말하는 거 보소 여자도 걔 멍청하지만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와 못됐다 5번 그러니까 뺏고는 쉽지만 남자의 여친을 생각해서 참는 척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니지 이미 뺏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입구 컷 당한 거 몰라? 제 말이요 자기가 뺏으려면 뺏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네 피곤해 죽겠지만 여친 만나러 간다고 철벽을 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건가? 아니면 정신 승리를 하는 거야 뭐야? 6번 겨우 연락처랑 얼굴 정도만 아는 남자 앞에서 속옷을 내리는 놀이 하는 게 그렇게도 간단하던가요? 막말로 술집 다니는 업소녀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면 또 모를까? 꿈이라면 또 모를까? 제발 니 스스로에게 조금 더 엄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뭡니까 이게? 내 댓글 그러니까 아니 쓴이 너는 별도 없냐? 아우 진짜 내가 더 쪽팔린다 7번 야 이 멍청아 그 상대가 왜 여친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요? 만약에 부인이면 어쩔 거요? 너 진짜 인생 R 될 수도 있다 어? 8번 아니 님이랑 자고 난 뒤에 여친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님이 한 달 뒤에 연락했을 때 출장 다녀와가지고 여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남자면 이런 남자면 적어도 님 때문에 그 여친과 헤어질 마음은 아예 없는 거예요 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원나의 상대인 것 뿐이지 뺏으려고 한다고 해서 넘어올 남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 물론 사귤만한 좋은 남자는 더더욱 절대 아닌 거고요 어쨌든 간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구만 이런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제라도 제발 꿈 깨고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9번 뺏으면 안 된다 어쩐다 소리하는데 어차피 님은 죽었다 끼어나도 못 뺏어요 나쁜 걸 떠나서 만약 님한테 갈아탈 놈이었으면 같이 자고 나서 여친이 있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죠 애초에 하룻밤이 목적인데 뭘 기대하는 거야 님 바보예요 10번 아니 그러니까 모텔에서 고백을 하고 또 그때 사야 여친이 있다 얘기하고 아니 지금 이런 순서가 정상이냐 설사 사귄다 한들 저런 것들은 뻔하잖아 안 그래? 아니 과거에 당한 적이 있다면서 진짜 세상 참 가볍게 사는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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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님아 제가 봤을 때 님은 지금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님은요 그러니까 저 남자한테 있어서 바람 상대도 안 되고 그냥 꽁파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거면 저렇게 대놓고 말 안 했겠죠 어차피 잠도 한번 잤겠다 그러니까 저 남자는 여친이 없어 없는데 모텔을 다녀온 뒤에 어떤 이유로 인해 마음이 확 바뀌어 가지고 여친 있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말이지 13번 옛 어른들 말씀에 천년 팔자가 따로 있다더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멍청해야 세컨을 하는 거구나 자고 나서 고백하니까 그저서야 여친 존재를 밝히고 혹시나 보자고 할까봐 여친 보러 간다면 먼저 선을 긋는 남자 이런 남자를 뺏겠다고 뭐? 여친에게 상처가 될까봐 겁이 난다고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냐? 누가 누굴 뺏어? 저 남자는 말이지 지금 너 같은 거 아니 안중에도 없어 마음에 들었으면 벌써 갈아탔겠지 막말로 여친의 존재가 진짜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스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구라를 치는 걸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여하튼 뭐가 됐든 간에 창피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마음 잡아라 더 이상 니네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당당하게 끝내 뭐냐 추하게 14번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온 사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정말 잘생긴 혼난 신입이 들어왔고 그 남자랑 친해지고 3일 만에 어떤 여자가 술 마시고 잠을 잤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잘생긴 남자한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남자한테 연락을 하는데 문제는 이 여자한테 이미 남친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아는 신입이 아니 남친이 있는데 어떻게 사귀니까 이러니까 아니 나는 나한테 내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줬는데 그게 왜 중요해 이러니까 그 남자가 소름 돕는다며 너 차단! 이러고 차단을 했대요 그러자 이게 억울하다며 여자가 사연을 올린 건데 욕 겁나 차 먹는 와중에 아 이거 내가 올린 것 같은데 이거 차 먹는 와중에 몇몇 여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잘생긴 남자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그 남자를 쓰레기 취급하더라고 소름 돋더라 15번 그럼 뭐 첩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야지 뭐 어쩌겠어 됐을까? 남자 반응 보니까 첩도 무리야 이상하다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아닌가? 그러면 찾아봐야 되나? 아무튼 얘랑 까르띠야랑 둘이 엮어주면 진짜 딱인데 그쵸? 감사합니다